방관자 효과? 방관자 효과는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사회적 책임감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관자 효과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복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본떠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방관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설득의 심리학. 이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군중 속에서 친절해 보이는 사람을 지목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알려주라고 충고한다. 심장마비가 일어났으니 구급차를 불러달라거나 당뇨병 환자라서 인슐린 주사를 빨리 맞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임을 말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의 분산을 차단함으로써 군중 속에 얼굴 없는 방관자로 섞여있는 사람을 완벽하게 책임을 지고 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책임의 분산을 이해하면 다른 상황에서도 사람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한꺼번에 발송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송된 걸 알면 책임 분산 효과가 나타나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각 개인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라.